공장님, 이곳에 책모자회의 멤버들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조금 전에 갑자기 명령을 받았는지, 다 같이 이곳을 떠나려고 하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막 보고 드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잘했어. 미리 대비해둔 거야? 그냥 감시만 하라고 일러뒀는데, 마침 잘 됐어. 가서 책모자회의 다른 활동 장소를 전부 조사하고, 멤버들도 전부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어디, 녀석들의 상태를 좀 볼까? 역시, 다들 머리에 상처가 하나씩 있군. 가시를 통째로 박아넣었어. 자세히 안 봐서 다행이야. 난 다른 곳을 확인해볼게. 그래야 훈기의 성과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을 테니까, 녀석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겪었을 거야. 다른 곳도 조사해보자. 책장 옆 상자에서 찾은 책인데, 책장에 있던 이 책이랑 내용이 똑같아! 근데, 표지 색깔도 다르고, 작가 이름도 달라! 그러니까! 책 모자의 멤버가 직접 쓰기는 무슨... 흥! 내가 뭘 찾았나 좀 봐봐. 이건 원격 감시 포트야. 멀리서도 이 장치를 통해 휴게실의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때문에 두 지혜가 자리에 있든 없든, 항상 그에게 감시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 녀석들은 오히려 각본과 명령이 없을 때 더 혼란스러웠을 거야. 괜히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여겼을 거고. 그렇게 두 지혜의 초련이 완료된 거야. 공장님! 공장님! 큰일입니다! 왜 그러지? 말씀하신 장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만 잔뜩 있었고, 그나마 있는 사용 흔적도 일부러 남긴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물대나 먼지 등등 말입니다. 책 모자의 멤버들에 거쳐도 조사해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돌아온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그렇단 말이지. 사람이 없어졌다고? 설마... 그래. 우리가 발견한 방법만으로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걸 완전히 막을 순 없어. 진실이 밝혀지면 두 지혜가 애써 만든 거짓말은 물거품이 되겠지. 그러니까 휴게실과 오락시설, 그리고 이곳에 등장한 책 모자 회 녀석들은 모두 엄선된 연기자였던 거야. 연기에 능하고 말을 잘 듣는 녀석만 연기자로 선택된 거고. 그럼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해? 어디 보자. 죄수를 다른 곳에 가뒀다면 교도관들이 분명 발견했을 텐데, 그런 보고는 들어온 적이 없어. 두 지혜 녀석, 관리자를 매수했군. 그래, 가자. 너희들도 따라와. 그 녀석이 여기에 온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소식을 들었을 테니 두 지혜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겠지. 계속 내려가자. 아래쪽엔 버려진 구역이 있는데, 두 지혜 녀석이 멤버를 가두는 데 사용한 것 같아. 큰 방향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 교도관만 찾아내면 돼. 가자. 우리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희는 저쪽으로 가. 가자. 가자. 큰일 날로 잡은 나라에서 두 지혜가 보냈나? 왜 저 교도관을 공격한 거지? 이럴 땐 빨리 불란 말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해서 너희는 눈 감아줄게 회장님은 저 녀석이 찾아오면 우리 거점이 드러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을 그냥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쫓아왔죠 그러니까 거점이 이쪽 방향에 있다는 얘기네 네, 쭉 내려가면 배수관이 하나 보일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도관, 녀석들을 데려가 자, 그럼 두 지혜를 만나러 가볼까? 대체 무슨 생각인지 확인해보자고 아래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었다니 어, 폐기된 작업구역인데 비용 문제로 계속 방치했어 그래도 평소에 순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녀석도 매수됐나 보네 가자, 녀석이 아주 대단한 걸 준비해놨을 거야 고마워 바로 써들어 전부 다 보인다고 거품이 되어라! 흡! 흡! 징벌의 빛 이봐! 괜찮아? 이젠 안전하니까 교도관들과 이곳을 나가있어 경비장치까지 있다니! 그 녀석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네! 그동안 경비장치 분실 신고랑 폐기 신청이 많아서 수상하다 싶었어 아무래도 녀석은 정면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야 이건 뭐지? 수첩 같은데? 어디 보자 생모자회의 규칙이 많이도 적혀있군 이게 진짜라 이건가? 멋대로 자리를 떠나거나 서로 대화할 수 없다 5인 1조를 이루고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진다 타인의 위반 행위를 고발하면 식량과 물을 보상으로 준다 역시 이런 식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이곳에 갇힌 사람은 타인을 고발해 물과 음식을 구해야만 해 그럼 누군가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들 실수할까 봐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고발 때문에 서로 증오하다가 고립됐겠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들 두 지혜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기억나? 검은 보석을 만진 페이몬이 상자의 음식에도 경계심이 생겼던 거? 먹을 걸 좋아하는 페이몬도 감정의 영향을 받아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지 꼭 나를 예로 들어야 해? 그치만 그럴 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잖아 맞아 옳은 선택이었어 하지만 남이 보기엔 감정 때문에 왜곡된 옳은 선택이야 사람의 마음이란 돛단배와도 같아 방향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풍랑에 휩쓸리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공포로 풍랑을 일으킨 녀석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냥 절에서 다시 시킬로 돌아오고 잠시만요 또 다르기 전용 지혜의 뱀에서 지혜의 피포로 인상 이거 좀 더 지혜의 피포로 인상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은 안에서 지혜의 피포로 인상 근데 이제 이 속도는 다른 영상은 안에서 지혜의 피포로 인상 그래서 나는 지혜의 피포로 인상 내 기억이 맞다면 저 앞이 이곳의 핵심 구역일 텐데 문이 잠겨있네 두 지혜를 손봐주는 것보단 책모자 회의 사람들을 최대한 구출하는 게 우선이야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문을 열어볼 테니까 문을 여는 건 이곳의 장치로 하는 거겠지? 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아무거나 건드려보자 우와,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걸 만져서 그런 건가? 봐봐, 저쪽이 열렸어 얼른 가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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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5-6-3라운드 으잇, 뭐가 이리 높아! 우리 올라가야 해? 일단 저번처럼 눈앞의 장치부터 가동해보자. 뭔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장치 중에 같이 안 움직이는 게 있는데! 뭔가에 걸린 건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1번 더! 1번 더! 2번 더! 물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가 봐! 민망하겠지 Pretty 빨리 도망가! 여기가 감옥인 것 같네. 흠, 빈 곳이 많은데, 두 지혜가 다른 곳으로 데려갔나 봐.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구출하자! 이봐, 괜찮아! 이제 나갈 수 있어! 안 돼! 난 안 나가! 난 다시는 안 나가! 다가오지 마! 귀찮게 울지 말라고! 진정해!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스트레스 반응이 심각한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곳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일 거야. 여긴 교도관들에게 맡기고, 우린 계속하자. 아, 알겠어! 그럼 일단 출구부터 찾자! 아, 알겠어! 그럼 일단 출구부터 찾자! biodiversity 아, 알겠어! 아, 알겠어! 우선 모두 모두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도록. 넵, 공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저흰 이곳에서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맡은 임무만 잘 수행하면 돼. 나한텐 훌륭한 조력자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린 돌아가볼까? 홀 안에 있던 장치도 어쩌면 같은 걸로 고정해야 핵심 공간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잘 챙겨. 여기 제어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원격 감시 단말기야. 전에 발견한 포트를 통해 휴게실의 화면을 여기로 전송하는 거지. 두지에는 여기 편하게 앉아서 책모자회 멤버들을 꼭두각시 연극 보듯 구경했겠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 자, 놀이 일어났습니다.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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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 회장은 아주 실망했다. 책모자 회에 아직도 규칙을 무시하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 페이솔과 아비스, 이 두 사람은 책모자 회의 배신자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거라. 시작해라, 아비스. 네 손의 바늘을 녀석의 머리에 꽂고 통국의 물을 한 방울씩 흘려넣는 거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모든 물을 다 흘려넣기 전까진 멈추지 마라. 미안해. 괜찮아. 난, 난 버틸 수 있어. 닥쳐라! 누가 말해도 된다고 했지? 내 규칙은 절대적이다. 감히 이 원칙을 깨는 자에겐 엄벌만이 기다릴 뿐. 적당히 해두지. 네 오만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공장님이잖아! 라이오슬리. 하, 라이오슬리.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이야. 결국 마지막까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했군. 케이크가 그렇게 많으면서 나한테 한 조각씩 나눠주면 뭐 어때? 넌 나누는 것과 뺏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군. 게다가... 넌 너무 역겨워. 위선 따윈 집어치워! 잊었나? 메로피드의 모두는 죄인이다. 전부 멸시받아 마땅한 쓰레기들이라고! 그런 놈들이 벌 좀 받는 게 뭐 어때? 당해도 싼 놈들이잖아! 너도 놈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잖아. 메로피드 요새만 잘 돌아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유감인걸? 난 너처럼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않아서 말이지. 메로피드는 감금의 땅이자 다시 태어나는 땅이야. 이곳에서 나락으로 가라앉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육체는 구속될지언정, 정신은 늘 자유로워. 물론 죄인들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나 모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존재가 있는 인간이야. 과거를 반성한 후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본인에게 맡겨야 해. 하지만 넌 공포로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어. 더는 사구할 수 없는 노예로 만들었다고! 당해도 싸다니... 니까짓 게 뭔데? 엄청 화났나 봐... 내 오만함이 웃음나? 난 니 순진함이 웃었구나, 라이오슬리. 역시, 넌 너무 젊어. 진짜, 메루피드를 좋은 곳이라 여길 사람이 있을 줄 아나? 아니, 결코 아니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어. 니가 준 당근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거야. 죄인을 다루려면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 니가 조금만 더 늦게 알아챘으면, 메루피드 요새의 경비장치는 내가 다 빼돌렸겠지. 신의 눈을 가졌다 한데, 이 강력한 피조물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흠, 입만 서랍군. 그 하찮은 식견을 내가 박살내주지! 아녀 반성. 4개의 파밍에 어간에 있는 강력한 피조물들. 시험은 나만은 어마어마한 피조물들. 살면서 문의하고 내 비빔. 년, 정보. 정보. 서니, 정보. 있 흠 공포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여겼나? 그럼 어디 나한테도 공포를 심어보시지 기고만장하기는 너 역시 죄인일 뿐이다! 죄인은 모조리 죽어버려! 으악! 그렇게 내가 무섭나? 총도 못 겨눌 만큼? 겅, 경고하는데... 메로피디우스에서 사적인 폭력과 밖에는 금지되어 있다! 공작으로서 그 규칙을 얻게 셈은 아니겠지... 응,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 그럼 오늘부로 그 규칙은 폐지야 메로피디우스에서 규칙은 그저 너희를 구속하는 도구일 뿐 흠! 공작이 너희를 없애는 데는 이유가 필요없어 흠! 알겟나? 공작이 너희를 없애는 데는 이유가 필요없어 ensa, 공작이 하나 막아났는데... 아, 상관없어 경우도 거기서 심리한 순간이는... 아, 국났어 전향이기 때문에 비 Fly- 미안, 너무 오래 걸렸지? 기다리느라 지겹진 않았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었다니 놀라운걸! 정반대야, 섬세하지 않은 난 녀석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포를 공감할 수가 없어서 무기력한걸 위로든 보상이든 녀석들의 마음속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순 없겠지 그래도 이건 내 책임이자, 메로피드 요새의 책임이야 그래, 공작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참, 그 나쁜 녀석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두지에 말이야? 그건 이미 생각해뒀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왜? 매일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려움에 떠는 거야말로 녀석에게 가장 어울리는 벌 아니겠어? 처벌의 형식이든 날짜든 전부 안 가르쳐줄 거야 물론 녀석을 봐주겠단 소리는 아니야 이런 좋은 실험 대상을 그냥 놔줄 순 없지 책무자회 녀석들한테 평소 어떤 수단을 썼는지 물어봐서 하나씩 직접 체험하게 해주려고 너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앞으론 말 조심해야겠어 내가 너희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섭섭한걸 자, 농담은 그만하고 이번에 협력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 뒷수습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 어디 보자 이렇게 할까? 이틀 후 특별허가 식당에서 제대로 한턱 쏠게 그때쯤이면 사건의 결과도 나왔을 거야 난 싫어 특별 메뉴는 질렸다고 걱정 마 특별 메뉴가 아니니까 내가 따로 준비할게 신난다! 그럼 약속한 거다! 식사 약속을 어떻게 잊겠어? 얘가 잊어도 나는 아니지 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라이오슬리는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걸 이봐! 너 진짜? 농담은 이쯤 하자 좋은 소식이 있어 의사가 바늘을 머리에서 뽑는 게 어렵진 않을 거래 한동안 쉬고 나면 회복할 수 있다더라 대부분 피해자의 정신 상태도 안정적이야 일부 심각한 사례는 집중 관찰 명단에 넣었지 믿음직스럽네 당연하지 내 구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 말해봐 아, 그거? 그건 말하자면 긴데 나도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을 겪었어 입양된 시절 일이지 난 고아였거든 날 입양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고 형제 자매도 많았어 다들 관계도 좋았지 양부모님은 다 자란 아이를 조건이 더 좋은 가정에 보내고 새로운 고아를 입양하기를 반복했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부모였지 줄곧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는데? 나중에야 알기도 했어 우린 그저 부모가 길러서 갖다 파는 가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팔린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안 팔린 아이는 처분됐지 그거 알아? 난 한때 자신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내 친구, 형제, 자매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진실에 다가간 건 내가 처음이 아니었지만 나 말곤 모두 처리됐어 그들의 결말이 부모의 미소와 겹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래, 그들은 환상과 거짓으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잔인한 수단도 서슴치 않고 사용했어 그런 방법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나 봐 아니면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거나 하지만 난 아주 신경 쓰이거든 그래서 난 그들을 없애고 모든 아이를 풀어줬어 그리고는 유죄 판결을 받아 메로피디오 세우게 된 거야 너무 과격한 행동이었지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난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더 나은 해결 방법도 믿지 않았어 의심과 분노가 날 죄인의 길로 이끌어 죄값을 치르게 했지 괜찮아, 딱히 날 평가할 필요는 없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이대로 살아갈 거니까 다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게 두진 않을 거야 실례합니다, 여러분 어, 아비스랑 페이솔이구나 이제 좀 괜찮아? 네, 제때 와주신 덕에 다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공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말해봐 합리적인 부탁이라면 최선을 다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 아비스랑 메로피드 요새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우와! 두, 둘이 결혼하는 거야? 네, 저희는 책모자회에서 만나 두지혜의 함정에 빠졌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두지혜의 이간질이라고 굳게 믿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저희는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상대라는 걸 느꼈어요 불행 중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도 절 버리지 않았고 저도 그 이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저희는 죄인이라 메로피드 요새에서 결혼식을 열어도 되나 싶어서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흠, 내 기억에 메로피드에서 결혼식이 열린 적은 없는데 그럼, 잘 됐군 안 그래? 준비는 내가 하지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면 물 위에서 운반해오고 정말 감사합니다, 공장님 사실 저희 둘은 형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곳에서 살까 고민 중이에요 네, 이곳에 워낙 특별한 기억이 많이 있어서 뭔가 애착이 간달까요? 게다가 공장님이 계시니 이곳의 미래도 믿음이 가고요 너희의 신뢰야말로 최고의 보상이지 딱딱하게 굴기는 땀 깼다는 사람이 있어서 솔직히 엄청 기쁘지? 그러게 복중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걸?